한국국토정보공사 반갑습니다. 보기통로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1990년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요한 바오로 이색 교황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의 젊은이 대해서 들려주신 꿈 이상이 있는 자만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문장을 오늘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떠올라왔던 일도 생성합니다. 그때부터 과연 내 꿈은 무엇인지 찾으러 애쓰며 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때 성경 100번 읽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고 200권의 책을 저술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흘렀는데요. 성경 읽기는 거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으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듯 한데 책 200권을 출간하겠다는 꿈은 이제 겨우 24권을 낸 형편이니 아직 멀고 멀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어가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칭찬해 주시려 믿었습니다. 제가 집필한 24권의 책 중에는 레지오와 관련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성모님 가슴에 달린 어여쁜 노리개 하느님께 바치는 성모님의 꽃다발 그리고 레지오가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기를 원하며 적었던 성모님 할 말 있어요 입니다. 이 작업은 제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선물했는데요. 어느 날 훈화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훈화를 도움 말씀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수한 우리말이란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훈화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훈계같이 들리는데 반해서 도움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레지오 단원들에게 성모님의 모성을 훨씬 잘 느끼게 해 줄 수 있으려야 믿었습니다. 이 책사가 엄한 훈계나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레지오 발전에 진실로 도움이 되는 도움이 역할로 다가갈 것이라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레지오에 관한 책자는 수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훌륭한 책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적은 이 도움 말씀은 색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떤 이야기보다 교본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지오 용사들의 모델이며 어머니인 성모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중 12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